끝에만 살짝 칠하면 약간 좀 가까이 가셔야 되요 그래야 칠해진게 딱 보이니까 그런식으로 칠해졌다 싶으면 그 다음 넘어고 또 그 다음 넘어고 그 다음 넘어고 예로 음영만 살짝 넣어 주는거니까 음영이 되나요 그쵸 딱 그런정도 음영 들어갔다 싶으면 되죠 얘는 이제 밝은 머리이기 때문에 어둡게 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 안쪽으로도 안쪽으로 이 안쪽 지금 여기 안 칠하신데 거기로 이제 해주셔야죠 이게 어느 순간에 보여요 이렇게 얼굴 붙여놓고 나중에 사진 찍다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이렇게 막 안으로 이제 말아져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결방형으로 치는다고 생각하세요 위아래로 이렇게요 이렇게요 된거에요 여기는 버티가 이렇게요 으음 감사합니다.